연금신청? 나는 회사를 은퇴하고 연금신청을 하러 갔습니다. 담당자가 내 나이를 알기 위해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했어요. 지갑을 뒤져봐도 없어서 놔두고 온 것 같았어요. 직원에게 미안하다며 집에 다녀온다고 하니 직원분이 그러더군요. 상의 단추를 몇 개만 풀어서 보여주세요. 그래서 난 상의 단추를 열었고 백발이 된 내 가슴털을 보여주고 말았어요. 직원분이 그러더군요. 그 백발의 가슴털은 나이를 증명하기에 충분하군요. 라며 바로 연금신청을 해주었어요. 집에 가서 아내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어요. 아내는 이렇게 말하더군요. 바지도 같이 내리지 그랬어요. 그랬으면 장애인연금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.